정상선거였고 2016년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나 이명박 대통령 선거는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후보별 득표수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선거별로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2016년 총선과 비교가 가능한데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는 모든 선거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은 기본적으로 극소수가 관여가 됐을 것이고 당일 투표에는 손을 대지 않고 당일 투표에서는 손을 대지 않고 사람들이 손을 댄 것은 기본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에 손을 댄 겁니다 그 사전투표 득표수는 동레벨로 그리고 동 밑에 있는 선거구 1선거구 2선거구 3선구의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동레벨 투표소 레벨로 다 이름들 조작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반올림을 처리해 가지고 윤석열과 심상정에게 거의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서 표를 이동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예를 들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만 여러분 보시더라도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15%를 빼앗은 겁니다 윤석열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5% 심상정에게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5%를 동별로 다 조작을 해 가지고 그 최종값을 바로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작업을 할 수는 없고 전산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문정권 하에서 문정권 하에서 여러분들 이루어졌던 모든 그런 공직선거는 다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조작을 해서 만든 겁니다 정거가 어디 있냐? 정거는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중앙선거관련의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후보자별 득표수가 올라있습니다 그것이 딱 정거인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이고 최종적으로 범죄를 한 겁니다 엄청난 범죄를 후보자의 득표수를 완전히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관악청사로부터 과천청사로 서브를 옮길 때 많은 유튜브들하고 시민들이 저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다 여러분들 다 제거했을 겁니다 전산을 조작을 할 때 포렌식을 하면 확인할 수 있는 입출 기록들, 로그 파일이라든지 이런 기록들 또 투표지 분류기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모든 흔적들은 다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무식히 용감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들은 당당하게 바로 범죄의 가장 중요한 정거물인 후보별 득표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이름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원은 재검표 현장에서 위조 투표지, 이상한 투표지에 표수를 이런들 축소 조정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고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고 해가지고 소위 정거물을 채집하는 데 엄청난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나 선관인은 선거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이렇게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해가지고 그것을 해명하는 데 노력한 것이 아니고 은폐 조작하는 데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엄청나고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그런 정거물을 남겼습니다 그 모든 정거물들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거 공정성을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를 다운로드를 받았고 오늘 여러분들께 보신 해운대구 사례나 어제 보신 서초구 사례의 모든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확인한 겁니다 디지털 조작, 전산 조작이란 것은 극 소수 인물들이 완벽하게 처리해 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동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그 사람들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온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비례해서 조작 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계속해서 독려하고 광고를 했고 그리고 사전투표의 위험을 여러분들 강조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건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고소고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뭡니까 그들을 지금까지도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에서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를 표를 던진 사람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진짜 정신 체리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된 겁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다는 것은 선거가 무너진 겁니다 푸틴이 왜 여러분들 제어를 받지 않습니까 선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중국 공상당이 왜 이름 독주를 할 수 있습니까 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김정은이 왜 이름 독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중차대한 일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범하고 6개월 훌쩍 넘었지만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 양반이 대통령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극히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저의 발언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굉장히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거의 다 끝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범죄의 증명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것으로 걸 수가 없습니다 왜? 숫자가 다 말해주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숫자가 갖고 있는 위력 과학이 갖고 있는 위력 숫자가 갖고 있는 파워 이런 것을 몰랐거나 과소평가했던 것이 그들의 실책입니다 그들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것도 대역죄를 범죄를 정리한 겁니다 그것도 내란죄를 범하는 겁니다 한국의 건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1950년 6.25 전쟁이라는 외침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선이 불명확한 가운데서 수많은 카르텔 구성원들에 통해 가지고 범죄를 숨길 수 있는 그런 내침 내부의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공화국 체제를 여러분들 탈환한 다음에 좌파에 의한 장기 집권 전체주의 길로 가려고 하는 가장 여러분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것을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밝힌 겁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너희가 사람이가 너희가 인간이가 너희가 금수가 너희가 짐승이가 너희가 동물이가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어제 서초구 사례 그리고 오늘 부산 해운대구 사례 그 다음에 또 여주 사례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보게 되면 부산 광역시 서울특별시 여주군 사례를 보게 되면 전국을 다 본 겁니다 그리고 3구 대통령 선거 사례는 그냥 선거 3구 대통령 선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17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공직선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가 다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 범죄 행각에 대해서는 이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고 국민들이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이 밝혀져야겠죠 그리고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나라가 정상국가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맛이 가버린 나라가 되면 이걸 덮을 수 있을 겁니다 덮게 되면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로 질주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국민들이 거의 노예화된 상태에 놓인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해찬 씨가 20년 좌바장기 집권 50년 좌바장기 집권 했던 그 뒷벽인이 바로 이런 선거를 장악하고 선거 결과를 그냥 밀실에 앉아가지고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믿는 뒷벽인이었다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정거가 어딨냐 당신 정거 있냐 정거는 중앙선거 관련해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고 그것이 좀 해독이 불가능하면 공병호 TV에 채널을 맞추게 되면 이렇게 해운대구 경기도 여주시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서초구 이런 사례들이 낱낱이 공개가 되는 거죠 그들은 선관위 자료를 어떤 식으로 조작해가지고 소위 사전특표 득표율과 당일특표 득표율 사이에 얼만큼 큰 격차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속속들이 여러분들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선관위 발표의 3구 대통령 선거 부산대 해운대구를 보시면 그냥 여러분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냥 이 자료만 보더라도 사전투표가